3개 정도는 나오겠지? 응 그래서 3개를 준비했지 아까보단 덜 뱉는데? 아잇잘하네 아잇그래네 이봐 아잇 이녀석 안녕 기분좋아 잠깐 앉아있을까? 왜이리얘 이우식 먹자 이우식 남자아기같애 이우식 먹을건데 괜찮겠어,리얘? 이우식 먹자 이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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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대면대멸하여 아빠 리헤치! 치자빵구 우리 이유식 먹을건데 그지야 우이 이유식 먹을 수 있겠어? 먹을 수 있겠어 먹을 수 있겠어 응 좋아 엄마랑 아빠랑 맛있게 만들어볼게 알았죠? 같이 만들까? 같이 만들까? 우리 엄마 이유식 만들어줄게 구경 오세요 구경 가볼까 240ml 넣고 구경 가볼까 짜잔 우리 엄마 뭐 만듭니까 넣고 엄마 뭐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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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진짜 잘 나오네 오잉 오잉그랫자 넣고 물 만들고 끓이면 되는거야? 응 끓이면 끝나는거야? 응 중불에서 그리기만 하면 돼? 응 6분에서 8분 3개 정도는 나오겠지? 응 그래서 3개를 준비했지 오늘 먹을거 오늘 먹을거를 미리 오다 안식할거 아니야 그치 여기다 넣고서 식힌 다음에 해야 되잖아 일단은 눈금이 있으니까 일단 30씩 넣을까? 30 30 30 30 얼마나 먹어야 돼? 50에서 50에서 100이라고 했는데 우리 애기는 진짜 애기니까 많이 안 먹지 않을까? 조금 더 조금 더 5ml 더 하면 되겠다 응 응 맛있어 응 하나를 더 인겨놓을까? 응 하나를 더 만들까 이거는? 아냐아냐 그냥 그거 나먹어놓으면 되는거 아니야? 그럴까? 응 50씩 하니까 조금 더 나오네 그치? 응 오케이 야 이거 어떻게 시키냐? 체온 정도로 시키라고 체온 정도가 어느정도 36.5도? 입에 넣어봐야 입에 넣어봐야 아는거 아니야? 응 뜨거운데 못먹어 뜨거워서 시켜? 어 어떻게 찬물 넣어 어떻게 이걸 찬물을 어떻게 넣어? 아니 찬물에 이렇게 볼에 찬물을 전체 다 넣으면 되는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지금 시키면 돼 이 정도는 시킬 수 있어 응 입으로 부는게 더 안좋은거 아니야? 봐봐야 자기야 응 요즘은 요거 이렇게 나온다 뭐야 이게 여기 붙어서 안쏘게 너 못 떼는거 아니야? 아니야 떼봐 여기 있어 여기 떼봐 여기 있어 이렇게 떼는게 날 바보라나 천잰데 그치 리에 천잰데 아니 천잰데 아이고 리에티 어머머머머 여기서 잠깐 기다릴까요 안녕 앉으세요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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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낮은거 아니야? 그치? 너무 낮은거 아니냐? 아이 귀여워 너 뭐 맞춰줘야 하나? 이제 막아줘도 되겠어? 아이고 앉아있을 수 있어 아 그랬어? 알았어 오늘은 많이 흘릴 거 같으니까 덮받이를 노란 덮받이를 노란 덮받이를 해볼까요? 쌀알보다 쌀깡으로 먹었을 때 알레르기 생길 수도 있대 음 그래서 이렇게 미영을 먹이지 않는 거야? 물론 안 그런 애기도 있겠지만 한 입 먹어봐 나 이거 어떻게 먹어 애기먹을 건데 한 입 먹어봐 시원아 한 숟가락으로 가볼까? 한 입 먹어봐야지 지금 바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혀랑 애기랑 아니야 지금 완전 식었어 완전 식었다고? 왜 식었지? 알았어 배고프구나 맛있는 거 먹어볼 건데 엄마 아빠가 관심이 없었어 우리 애한테 맛있는데 이거 먹어볼 건데 쫙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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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안 뜨거워 뜨거운데? 안 뜨거워 내가 먹어봤잖아 자꾸 겁주지 마 안 뜨겁다고 뜨거울 리가 없잖아 지금 뜨거울 리가 없잖아 지금 음? 음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손을 바깥으로 꺼내줄까? 손을 바깥으로 꺼내줄까? 손을 빼지마 진짜 안 나와서 그럴 수도 있어 이거 숟가락만 들 수 있어도 아니야 나중에는 자율로 자율로다가 먹을 수 있으면 손에 쥐고 먹게 해줘도 되는데 응 아앙 응 아유 맛있어 손가락 먹지말고 손가락 먹지말고 야 거기다 밖으로 나오는데 응 괜찮아 엄마 닦아주면 되지 뭐 아유 그랬어 옷이야 뭐 빨면 되고 썩 괜찮아 응? 또 먹어볼까? 입은 벌리는데 먹겠다는 건지 응 어떻게 먹는 법을 모르는 거야 응 먹겠다는 건지 반 이상은 뱉는 거 같은데 리에야? 입에 들어가니? 응 먹게 먹는 거야? 조금 더 깊이 넣어줘볼까 숟가락 그럼 목 짓은다 목 짓은다 아하 아 응 음 어 이제 조금 먹네 깊이 넣어주니까 리에 무슨 맛이야? 아무 맛도 안 나지 않을까? 아기 나름대로의 맛이 있을까? 뭔가 미간 찌푸리는데 응 아아 아아 이거 오늘 다 먹어야 돼? 아니 다 먹을 필요 없지 이거 먹고 분유 또 먹어야 되잖아 분유는 아기가 먹을 수 있는 양만 조금 먹으면 되지 않을까? 응 열 번째 숟가락 정도에 이 뱀은 뱀는데 응 아까보단 덜 뱀는데 아아 아아 아잘하네 아잘하네 음 음 음 음 음 이제 안 뱀는다 응 열 번째 숟가락부터는 응 오 좋아 좋아 똑똑한데 안 뱀는데 이제 아아 아아 아 아깐 삼키는 방법을 몰라서 음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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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니 지금 많이 넣어서 그래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응 미음이랑 찹쌀가루 하고 나면 그러니까 곡류 곡류 하고 나면 응 채소류 응 그 다음에 과일류 육류 이런 순서대로 간대 음 그냥 과일부터 먹이는 거야? 아니 채소 채소부터 먹이는 거 채소맛나는 거 이미 또 준비했지 난 네 말을 안 듣고 있는 거 같아 응 왜 그러는 거야? 그래도 아까 다른 거에선 절반 정도는 먹은 거 같아 어 그러네 응 반은 흘렸지만 응 어때 응 되게 처음부터 너무 많이 안 먹어도 돼 그래 아직 이빨도 없는데 조금씩 익숙해지면은 네가 더 원하고 그러면 엄마 더 주는데 응 채카치카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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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손 먹는 거 아니야 노세요 엄마 손 누르면 어떡해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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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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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야 엄마야 엄마야 아야야 너 제법 세다 잇몸 힘이 너 손가락 잘리겠는데 에에에ấy 손가락 잘라 했는데 한 번만 더 하자 어제 응 태해 태하고 잇몸도 닦고 이빨이 언제 날려나 nå 아아 아 이녀석 이녀석 일부러 보는거지 응 하고싶지 않다고 엄마 손 무는거에요 아아 이거 봐 야야야 놔라 아아 놔라 됐어 이따 또 한번 헹구자 아아 아이 잘했네 그랬지 아이고 니가 아직 그만큼 채울 수가 없어 그지야 졸리구나 엄마 먹고 사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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